미추홀구가 2019년 인천시 국정시책군구 합동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추홀구는 올해 행안부 국정시책 합동평가와 연계해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에서 기관 관심도와 시책 호응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우수지자체 벤치마킹과 직원 역량 강화, 매월 실적 점검의 날 운영 등이 호평을 받았으며 미추홀구는 이번 수상으로 2억 7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비를 받게 됩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앞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